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 찬미 전하오리다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안녕하세요 현정지 신부님의 박사과정 봉기입니다 우리 현정지 신부님 많은 노력하셨고 또 저희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멋진 화이팅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전에도 함께하셨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께 영광 있으소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전에도 함께하셨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셨으면 하느님께 영광 있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 가득히 영원히 아멘 강복 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원히 아멘 전응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것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은총이여라 은총이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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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게요